계속 가보도록 하자 택슨 가나? 이야... 정말... 표는 되게 잘해놨다 아 정말 미래도시다 정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정말 잘해놨다 표는 건물이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거 봐 어... 제 5원소 생각나기도 하고 제 5원소도 되게 재밌어요 어... 야 이거 유리 깨졌다 야 이거 배상해야 되는거 아냐? 얘네들 이거 유리 끼우는데 겁나게 어려웠을텐데 야... 여기다 유리를 어떻게 끼웠냐 근데? 안 끼우겠죠 끼우게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그치? 짜증도 낫겠죠 근데 이게 사람 무게를 버틸정도의 유리를 끼우려면 게다가 유리가 어... 바닥 재료를 안쓰는 이유가 있죠 여자들 때문에 히히히히히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바닥은 무조건 막힌걸로 써야돼요 이런것도 잘 안쓰죠 뭐 그거야 그렇죠 저 높이면 상관없겠죠 저 높이면 상관없겠죠 음... 뭐 이렇게... 이런... 이런 구조물 있죠 이런거... 철... 이런거 철골 같은거 이렇게 이런거 여기 보면은... 위에 지나다니면 다 보일거에요 이런 바닥은 절대 안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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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거구나 어? 난 이거 쏘는거구나 아... 쏘는게 아니라 난... 나는... 내가 쏘고 나는... 보는거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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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되는... 내가 이제... 지휘를 맡아서 하나봐 지금... 그... 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해킹한거에요 아... 아... 모드가 고정시키고 조금 더 아는거운아니... 아... 그... 아이안게 되는거운아니... 그... 암세게 되는거운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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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곳을 잊어버렸어.. 오케.. 이곳을 잊어버렸어.. 오케.. 이곳을 잊어버렸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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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데서 사긴 좋은데서 사는구나.. 오케.. 정말 좋은데서 사긴 좋은데서 사는구나.. 오케.. 시몬 비얼.. H31.. 싱글.. 엑세기티브 매니저.. 지금 신호가 비었어요.. 지금 통화안에 간거 같은데.. 얜 드릴인거 같구요.. 아 드롤.. 이것도 크리스.. 남자친구가..? 우리 자신이 없을던 사람은 없던 사람이야.. 이제 이 메신을 꺼내고 말해서 전화할 때는 없던 사람을 먼저 사는 거에요. 내가 잘 안하는 사람은 없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하다는 사람은 좀.. 그리스도 안하잖아.. 그리스도 안하다가 잠을 못해.. 그건 불허어.. 저는 계속 안하다는 사람은.. 그는 아무것도 안하다고.. 그리스도 안하다고.. 흐앗아.. 그리스도 안하다는 사람은.. 5 뭐야 오 아까 이거 저 옷은 그 하급 에이전트 개잖아요 K1 글로벌사 우리랑 같은 요원이죠 K1 글로벌사 우리 근데 쫄따골다 어디갖고 맨날 우리 둘만 움직이냐 그렇지않나요? 쟤네들은 쟤네들은 그 막 쫄따구를 되게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는 쟤하고 나 별게 없나? 오오오오 땡큐 베리 감사 어 나 2층이 좋아요 어 난 2층이 좋아 응 나 2층이 좋더라고 유탄발색 있는 것도 좋긴하지만 이게 타격감이 정말 어우 빵빵 쏘는게 아주 그냥 좋아요 콜렉트 야 이런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뭔지 이거 칩을 박아서 전체 모든게 다 이런식으로 보이는거야 모든게 모든게 와 정말 짜증나겠다 어 이거 뭐야 데이터트레스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야 유리띠 유리라서 안맞아 야 나와 야 나와 야 너 뭐한거냐 영화 찍었어 지금? 한번 영화 한번 찍어보려고 몸을 날리는데? 야 그것만 주인공만 되는거야 엑스트라지 엑스트라지 영화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 이거 말고 야아 또 날리고 있어 에 같은 종류의 총만 쓰네 샛건인가 샛건이에요 샛건이에요 빠르르 날씨 사고도 중 아까 아..이..총이..쓰는맛이있어요 이..총이..쓰는맛이있어요 이..총이야 오케에 코멘즈 좀비... 아... 코멘즈 좀비 게임 데드할랜드 말하는거죠? 아 데드할랜드가 아니라 그 뭐냐 그... 데드 라이진 어? 이러고 가는건가? 어어! 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유리 바뀌었어 아우아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아니 그냥 쓱 빼더니 무슨 먼지 털듯이 쓱 빼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시 가네?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가? 주인공 버프는 더 대단한 점이 바로 시간을 느려지게 하는 예 마치 그 예전에 시간을 느려지게 하는 게임이 또 있었는데 팬킬러였나? 팬킬러라는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시간을 느려지게 하는 걸 주인공이 썼죠 어? 뭐야 유럽 유럽 여기 유럽인가 봐요? 유럽 시밀리언 죽이지 말래 죽이지 말래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안죽여 임마 걱정하지마 민간인한테는 최대한 피해를 안죽여 안죽여 이스럽 이스럽 선생님 민간인 구성 이스럽 고맙고 보내주세요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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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토리 이해하는데는 전혀 지장 없죠 이게 한글 패치가 완벽한게 아니라 영어로 대부분 나오는데 스토리 이해하는데 이해 지장 없을정도의 한글판 남자잖아 어 치킨 아 치킨 아 치킨 치킨 난 치킨 치킨 먹고싶을때 나는 닭이 닭삼천 치킨 오케 아유 너무 많이 마셨다 치킨은 집에서 못해먹겠더라 뭔가 수용갖고 올라갔어요 기름같은게 있으면 필요없어 소프트 액세트 릴리 드라우는 인정의 핵에 따라가자 오 으아 으아 뒤들끼리 싸우라고 예 뒤들끼리 싸우라고 아 여기 벽두에 있는거구나 으아 오케이 죄송하구요 쟤 조심조심 어어 쟤는 무슨 전자장비같은걸 갖고있었어 그걸 먼저 해킹한 다음에 죽여야돼 좋아요 이제 민간인은 아무도 안죽었지 뭐야 수류탄 총알이 너무 지금 없는데 총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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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요 총알했어 하구요 다 같은종류의 총을 갖고있어서 다 같은종류의 총을 갖고있어서 저쪽으로 루키니아 Dropship just declared... 와.. 몇 명이 나오는거야 무슨 치킨스킬였어요? 무슨.. 껴있는거? 예.. 그거 해킹 있는데 그니까.. 자주 쓰진 못해요 다시 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흠.. 120발이 최고구나 순살 순살 나도 순살이.. 더 먹기 편해가지고 그런가 순살을 많이 시키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립.. 그거 있죠 립.. 립 어쩌구.. 그 뭐지? 립 어쩌구에.. 어어.. 립 어쩌구가 있는데.. 어? 아.. 근데 지금 뭔가 해킹해야되는걸 지금 해킹을 못한거 같애요 아.. 민간인들을 왜이렇게 죽이는거야 어엏 음.. 어.. 밝아.. 넌 안죽어? 어.. 오오오.. 어ել.. 아어재... 어어.. 아어여.. 어염.. 어.. management 저라고 보호막 깃고 있으면 총을 아무리 때려도 부어도 안죽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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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always 여덟발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샷건 샷건은 적의 잔점이야 이제 빨리 차라 게이먼 글로벌 모빌 컴백 HQ 꽤 빨빨빨빨 아아 힘들어요 내가 정말 못하는 것 같애 아 이게 젊은 애들은 겁나 잘하겠지 게임 요즘 젊은 애들은 막 날라 다니겠지 게임도 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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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지 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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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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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쟤 또 뭐야 와아아아 쟤 저거 흘리고 있어 와 쟤를 어떻게 죽여 나도 저러누어 어우 감자튀김? 깻잎하고? 어우 특이하네 오오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우어어어어 나 쩔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워어메 이제 무안하는가? 어 이거 무안인데 이거? 똑같이 크롱둑님 어서오세요 날려 깻잎 치킨이라 깻잎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어어ㅇㅇ 으어ㅓㅇ 으쌅 뭐 안 쏴 왜 안 쏴 우람 느낌 얻encia 민간에는 마치지마요 어어 수류사람들 해킹해서 안터지게 할 수 있대요 야 이거는 뭐 좋아요 민간인은 죽으면 안되요 다 도망간대 민간인 괜찮아 민간인 다 도망갔어요 아우 손가락 아프겠스 아 누르고 있는게 이게 손가락 계속 아파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안누르고 있으면 확 금방 못사서 쏠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얘들이 잘리는데 휴... 야..이걸 잡아탔어 또 야..이걸 어떻게든 잡아탔어 야..그 박사를 위해서 정말 주인공이 꽤 많은 고생을 하는군요 이동경로 추적 먼 바다 남남쪼 그렇대요 야..근데 이게 싸우면서 해킹하고 해킹하고 싸우고 해킹하고 싸우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키가 정신이.. 아니 그 다크니스도 정신이 없거든요 아 이것도 정신이 없네 키 누르는게 아 이게 폴아웃이나 뭐 듀크 뉴캄3D 뭐 엘리언데 프레이터 뭐 암튼 이런거였을때는 키가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막 요새 이렇게 근래에 나오는 여러가지 FPS게임들은 단순함을 추구하지 않아 심플 오브 베스트가 아니야 복잡한 게임 아 정신이 없네 네.. 테크니스 크라이스는 재밌지? 아 그렇지 크라이스스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니까 게임 그냥 하기에는 스토리는 뭐 뭐 모르겠고 스토리는 스토리는 모르겠고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스토리는 내가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다 제가 자세히 뭐 해본게 아니라 자세히 파고들어서 스토리까지 해보지는 않아서 근데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게 하네 자 크라이스스 오래간만에 할까 근데 크라이스스3를 제가 못해가지고 어 어디야 3를 제 컴퓨터로 못해요 다이렉트 시밀이 안되서 2가 재밌게 해서 3를 못해봤어요 3를 하고싶은데 3를 해외하고싶은데 4를 해외하고싶은데 5를 해외하고싶은데 5를 갖고있으니까 이거는 그다지 엄청난 칩은 아닌것 같아요 어 어 어 타냑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거 없나 타냑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거 없나 타냑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거 어 어 타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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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냑이 없어요 타냑이 없어요 재장전 시간이나 이거 찍죠 재장전 시간 찍었어요 주인공 주인공 나쁜놈이예요 얘 보통 나쁜놈이 아냐 타냑 이 요원이라고 하고서는 이 얘 같이 다니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는건 아니지만 지하철을 가가지고 아까 그 장면을 봤어야하는데 크롤루니는 지하철을 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그냥 죽여 아니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수다떨면서 그냥 죽여요 마치 뭐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지 마치 그냥 잡초 뽑듯이 그냥 농.. 농터에서 그 일해 밭에서 밭에서 일하면 수다로 수다떨면서 그냥 잡초같은거 뽑고 그러거든요 바쁘지 않을때 그런식으로 그냥 잡초 뽑으면서 아무일도 안듯이 사람을 죽이더라구요 그냥 얘기하면서 민간인인데 기업이 그 이렇게 아 그거 있죠 크로즈2도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 크로즈2는 참 총 총종류가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는데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제안사항 같은게 엄청 없지 않을거야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제안사항 같은게 엄청 없지 않을거야 정말 없을거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게임 그런거에 대해서 그나마 규제가 다른 나라 진짜 심한 나라는 엄청 그런거 다 자르고 그럴거 아니에요 아예 판매도 안되고 우리나라도 그런게 있긴 하지만 물론 제약상이 많긴 하지만 그런 나라보다는 좀 덜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나 나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게 뭐냐면요 그 어떤 데는 종교전쟁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종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교회도 믿고 불교도 믿고 서로 서로 옹옹 막 뭐 상관 별로 안하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이러진 않잖아 유교도 믿고 뭐 별의별 종교가 엄청 많아요 그 다 인정이네 뭐 이것저것다 야 왜왜 타겟? 타겟? 아 저기있구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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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쏜거야 아 어디서 쏜거야 계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자 벽 있어요 벽 은신은 게임이 없어 은신같은건 없어 으아악 나와 인마 안보여 총때문에 안보여 프로판님만 잡으세요 프로맨님 오오오 자 날아오는거를 날아오는 수류탄을 파팅하구요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 안보여 수류탄 어 제목하고 똑같아요 미래배경인은 FPS게임이죠 게임제목은 신디게이트구요 자 수류탄 수류탄은 바로바로 날라오는대로 해킹해서 안터지게 해주구요 아 아아 아직 안나오는거 봐라 어 olm 어쏘오오오 Theory 어디 수류탄 어디있었어 조아 슬탈 짓구요 슬탈 짓구요 슬탈 짓구요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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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발 늦었어 해킹하는게 날아오는걸 보면서 해킹했어야되는데 아 여기서부터네 재기를 아 여기서부터네 잠시만요 슬탈